1, 2, 1, 4 비켜라 좀 아이고 삼촌들 오늘도 우리 소감수다 보내와줘 고맙수다 오늘 헐 이야기는 그 어려운 시절에 자식을 키워서 또 다행히 이 자식이 아방 모션을 잘 캐내지 곧지 사는 우리 창부 어른들 얘기를 할 건데 이게 둘이 성격이 잘 맞아 그냥 알콩달콩 살면 좋은데 이게 또 안 맞는 구석이시면 또 이거 아방하고 아들하고 또 불협화움도 있고 뭐 경험담 아니고 다 자 과연 이 창부 어른들하고 아들하고 어떤 살아가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감수다 시트콤 시작하고 구동 1, 2, 3, 3, 2, 40분 1, 1, 2, 3, 2, 2, 3, 3, 5 6시 반 되σι니 예 사람이 일찍 일찍 일어나서야 되는데, 야, 얘네들, 이거. 잠시 가. 아이고, 아이고. 내가 쟤 나이가 80대도 운동을 매일 허나 네가, 응? 걔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쌩쌩하자, 임석이. 또 오늘도 그렇지, 운동을 한 번 해야지. 응. 누가. 으이씨. 뭐야. 넣어서. 넣어서. 아! 아이고, 주치아. 아이고. 아이고, 어디 갔다 가면서 가게. 아니, 아니, 나 운동 어제 동료 한 바퀴 쫙 돌아다오는데. 아니, 아들하고 걷지 어디 갔다 옵니까? 아버지께서 요즘 기력이 없다고 하셔서 홍삼 좀 사러 갔다 오는 길이에요. 그냥 인형 먹지는 하는 게 아니고 아버님 드리려고. 네네네, 아, 그럼요. 아이고, 성님 내 아들은 이거 안 사줍디가. 아니, 우리 아들 어제 저 막 밤 아침 4시 꽂이 일 내내 피곤해야네. 지금 점잠서, 점잠서. 이거 경기도 양, 이거 저 형 형 형, 헌봉지. 우리 아들이 안 냈거나 헌봉지 먹으면 없었거든요. 먹으면 이리 배지그랑 하고 귀신이 팍팍 납니다. 아니, 먹으면 배지그랑 해요. 아니, 아니, 그 그런 말. 나는 그런 말 걷지 마라. 며느리가 강원도에서 산삼 불러내. 우린 아침밥을 깍두기로 담아먹어. 깍두기로 산삼을 깍두기로 담아먹어, 우리는. 아이고, 그 자라, 경혐수가. 경혐수, 이 자라. 이 삼촌이 다 거짓뿌랑 담다, 그 헛꽃. 그런 말 걷지 마라, 이 자라. 아니, 헛꽃 안 내라, 안 내야. 아니, 아니, 돼있어.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저 삼촌 보라, 저 아들, 저 출경, 너 점작은이 먹지도 않는데 막 먹은 채로 거멍하는 거. 너 막 착하다게, 아이고. 너 때문에 막 호강했죠? 제가 경보한테 얘기해갖고 좀 챙겨드리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경보한테 잘 고르라, 알아듣게. 네네네. 야. 야, 이런 들 알았게, 너희들. 무슨 소리야, 이거. 시장님이 시국에.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진짜. 아이고, 진짜. 내불라, 이제. 아이고, 저거 나 그만. 아이고, 버침 그만하여 내불라. 야, 경보야, 매누라기야. 나 저 문 열게 들어감쩌이. 아이고, 아니오다, 아버지입니다. 저희들 나갔다. 빨리 잡으세요. 아이고, 진짜. 아이고, 저기다 가보던 거 왜 나신지 마세요. 에이. 아, 비켜봐봐, 아기. 아이고, 아, 무사 마시게. 아니, 너 지금 이 시간이 몇 시고, 시간이 몇 시? 지금 시간 몇 시일까? 딱 좀 잘 시간 아닐까, 걔. 좀 잘 시간은 지금 놈들은 다 파티랑 일러는데, 지금. 아이고, 나 진짜. 아이고, 아버님. 죄송, 죄송하오다. 아니, 너가 죄송할 게 아니고. 아이고, 영할 거면 이. 저, 무사 집이왕 아방하고 같이 살킨 애인데. 아버지. 밤 새도록 컴퓨터 작업해 오늘 이제 일을 마무리해야 될 건데. 그건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생활 패턴인 자체가 다 다르지 않을 거야. 그러면 서로가 그, 자기 시간에 대한 그거는 조금 이해해 주고, 존중해 주고. 그렇게 살아야 혼집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닐 거야. 경험할 거면은 무사 들어와서. 나강살 죽이게 곧지. 무사 곧지 살켜내서. 아, 나 무사게 이리 조항 들어와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적적합하고 된. 무시전 해결에 들어와서는 그 말을 공유해 보면 됩니까 아버지. 너 그 어머말 허여근에 그 말 고를 게 아니여. 나 진짜. 아이고, 나 부풍이 돼. 아이고, 나. 아이고, 나. 그거 때문에 너무 많이 수박이에요. 아, 무슨 나신지만 모래 아닙니다. 보노장. 노인영상의 시간. 너 노인영상에 그 아이들이나 요즘에 연락이나 있을까? 잘 자라고 수가? 연락 와. 가끔 연락을 오죠. 저, 저. 잘 산으령 하니까 마음남서. 그래도 연락이라도 자꾸 원한다고 해도 자. 이흑이 멀어난 안에 오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전나사고로라도 대화도 하고. 오아간에 직접 보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라. 맞수다. 그런데 몸은 있어도 자꾸 멀어불면 오지도 못하고 전나라도 자꾸 해야 될 건데. 집이 따뜻만 잡으니까 우리 아들은 더 착해 봐. 착한데 소문 들어주게. 착해 봐서. 늘 간남도야. 네가 그냥 일하면, 직장생활하면 오다 그냥 하우스도 하고 매일매일 오는 데 딱해. 아이고, 형님 어디 가? 아이고, 아이고, 이장도 왔구나. 아이고, 노인 회장님. 그냥 정정 다 없디가. 정정 해대님 수다만, 참 어땡은 얼굴이 요새 좀 밤지롱한 게 머리도 어디 좀 바람이나 남순 거야. 아이고, 그만 골. 아니, 우리 맨우리가 저 아버지 저 강 저 빠마와레 그릅새네네. 빠마와레 가십쥬. 걔 빠마와레 그릅새네네. 나 막 자단분하네. 적당히 빠마와레 그릅새네를 잡으니까 그 미용실에서 완딱 붙가네. 뭐 이걸 뭐, 이제 배워지지도 않으신 게 맞습니다. 아니, 요새 어디 그칠콘 맨우리 놈들이신 줄 아입니까? 경헌맨우리 해지거들랑 어느 하느님 덕분으로 생각 없어. 맨우리가 샤바니 모션강 파마하고 거. 아이고, 참. 아니, 우리 맨우리는 어디 저 다른 맨우리 하고는 그냥 비교 안 될 적은 맨우리는 착합니다. 형님은 요새 맨우리와 아들이랑 집이랑 같이 사는 넉 족과. 아이고, 그 말 거짓말하게 나 혼자만 살아가라네. 아들이 와네. 아버지 모시 구대낸 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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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네 내시면 아버지를 모셔야 될 거 아니라. 아니, 근데 이거 밥 먹는 것도 보면 역두리만 오똥 오똥 먹어 물고. 아이고, 나 진짜 이 아들 날 경 안 봤을디. 아니, 맨우리는 섬은 마음에 든디 말이지. 우리 아들이 경에 나는 참. 아니, 형님 내 거찌양. 그 참 아이들 궁실도 오면 얼마나 좋은 거야. 아이고, 경부 아버지는 그 호강 재혼 소리 하지맙소. 아들하고 맨우리하고 혼집이 사는. 얼마나 외롭지 않겠고. 난 나 혼자 사는. 쓸쓸하게 가고. 말이 아니오다. 그 환디, 혼집 안에 사라준 것만도. 천만다행이오다. 아이고, 존말이 꽉. 예. 그 저. 아들만 죽었고 맨우리만 잘나면 됐어. 아들은 내부서. 말 듣고 안 듣고 내부서. 경협을 가. 아들이 있어. 파마도 도랑강 해주고 가는 며느리 뭐. 경원한 경원한 게. 왜? 이모스레는 찾아봐도 의심직한데. 아이고, 나. 영 코로나 나하고 몸이 푸짐한 냄새인게. 아이고. 착한 며느리 오다게. 여보, 저기 우리 이거 먹게. 어? 아이고, 이거 뭐. 아, 피자. 피자. 야, 이거 오랜만에 피자맘자. 야, 이거는. 아, 우리만. 아, 좋다. 그래 난 우리만 이선심에 맞추고 잘 해줄 건데. 개매해. 경마랑, 이참에 우리 나간 살까. 무슨 개. 돌아가신 어머니하고도 3년간은 같이 살기로 약속하지 않을 수가 개. 근데 우리만 또 먹잖아 난. 볶고매. 양심이 감시. 무슨, 아버지 이런 거 안 먹어. 안 좋아해. 무슨 안 좋아하면 안 내민 먹주게. 아니, 아버지 이런 거 안 좋아한다. 맨날 어릴 때부터 나 이런 거 나만 사줬잖아. 아버지는 허직. 아이고, 아버지 이거 먹고 정해도 자식 때문에 이거 먹어먹은 거 안 먹어서. 아, 맛있다. 아이고, 어떻게 환자만 그냥 아장 이수가 개. 무사. 아이고, 나 넘어가던 분은 성님이 막걸리 어떤 거 받아놓고 그냥 환자만 먹으면서 봐. 난 이거 우리 아들 사주는 홍삼인가 무슨 해 먹으면서 나 이거 어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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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니, 이 사람, 아니 이 사람. 아니 막걸리 먹으면 그냥 배도 아프고 괜히 우리 아들 사준 홍삼 이거. 무사. 이거 형먹으면 그냥 막 힘드나고 뭐 요즘 뭐 밭에 가도 지친 줄도 모르고 막 햄수다 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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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사람 형님 진짜 헛금 뭐고 없애는 그거 졸락 헛금 병 인형기 다 들이 싸면 아이고 성님은 고사 안 먹긴 하던 어떤 이자라 이젠 또 여기 하나 더 있으면 더 먹고 가 개미 안 먹으란 아주 이 사람들 머리 이거 뭐 주제낸 헌게 아니고 말이지 성님 애들 좀 하라 야 이거 한번 먹을 법소 이거 먹으면 힘이 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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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거고 그거 한 장 먹어봐 야 그냥 저 힘이 나갈랑 아들한테 그 사도린 행 뭐 없어 나 한번 먹어볼까 그래 예 근데 이거 다 먹어도 돼요? 그거 다 드십소 다 드시고 제작이랑 그 저 어디가 그래 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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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나갈랑 어디가 주치 못한 건 나 책임 안 짓고다 야 아이고 이거 이거 막걸리 저리 가란 게 이거 편한 게 그 아들한테 요거 하나 사들어 해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빨리 아이고 우리 경부가 옛날에 클 때는 아이가 참 동그라하고 참 나였고 어디 놀래가면 잘 오고 겨우 좋았던 아이라 낳아서 나도 우리 아들 참 어디 좀 내세우면 이 좀 1등 부럽지 않이나 죽이게 그때만 생각하면 참 아이가 참 흔한 참 아유 이놈 아들 참 아유 아따해 너무 좋아 좋지 그거 봐봐 그래 난 생각해 주는 건 사방백기 넣어서 맨날 아버지 아버지 해도 이거 무식히 여기 뚝뚝뚝뚝뚝 이거 영양이네 영양 풀어주면 이제 어디 댕기기도 편하고 나 이제 마사지 아버지 보단 아버지 보면 네 무슨 아버지 보면 무슨 아버지가 무슨 이거 다리 그쳐가느냐 총 그런 말이지 우리 아버지도 이 주록 저 강신희 씨는 잘하는 거 막 좋아요 어머니 그랬을 때 우리 아버지도 막 잘해 더 어머니 씨도 좋지 혼자 타올라 아이고 물러기 내 deceased 아이고 적당히 하라 적당히 해요 칼 아까운 갓씨 баз이 시켜주는 게 무슨 뭐 어떤 헌 것과 넣는 아빵만 dollars 한 번이라도 시규 rzecz 시 bilingual Maker 아이고 참 겨울 겨울 아이고 별爾 난 저 동네 사람들을 부탁을 부딪히 valu 아이고 참 진짜 아니 아버지 막 섭쌝하게 말을 형, 내가 왜 형을 좋아하는지 알아? 왜? 형을 보고 있으면 엄마 생각해놔. 아, 너희 어머니? 네. 아, 정말? 얘 완전 똑같이 생긴 맛이 해. 아, 나랑? 예. 나 사진 보여줄게 마시 해. 봐봐. 이거 봐. 왜? 우리 엄마 사실. 오! 똑같지? 오! 나랑 비슷하게 생기셨는데? 비슷하게. 완전 똑같아. 어머니 엄청 미인이시다. 아, 너가 어머님이 닮아서 이렇게 멋있구나. 네.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딱 낮잠 자기가 좋은데. 볕이 딱 좋다, 오늘.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또... 우리 아버지 잔소리 때문에 또... 안 그래도 너희 아버님 많이 힘드신 것 같더라. 힘들게 뭐 있어. 깜이 날라. 돈 벌어 다니니. 나 얼마나 아버지 잘 모시는데 뭐. 야,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 마음도 쓰고. 아버님이 지금 연세가 어느... 얼만큼 되셨는데 지금. 니가 잘 모셔야지. 아니, 뭐 형이 묻어. 그런 얘기로. 혹시 우리 아버지한테 뭔 소리라도 들을디가? 아이고, 이디저디 된 김왕 아들 흉이나 보고 있고. 그거 얘기해. 에이, 그런 거 아니라니까. 형도 강하면 안 됩니다. 나이러니 내가 알아서 끔해. 참견하지 맙소. 예?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뭐가 그런 게 아니까. 상당히 기분 나쁜 게 맞지. 다 먹더니 그런 얘기 하지 맙소. 아, 나 진짜 형 되게 좋아해 나신디 진짜. 아유. 아유, 개난 소리라는 나라가. 그니까, 이제 복먹으면 죽었구나 복먹으면 죽었구나. 야, 이 무사 어디 갔다고 하면 신 under. 야, 아버지. 무사. 경호구에 나 지금 동네에 있다는 아버지인데 어디 댕겨멍 이치록 아들 허주 좀 제발 내 왕 댕기 좀 앞서. 내가 무슨 허주를 내왔댕 거람디? 너 두념청을 노리 거람쩌. 아버지 막 힘들다 내기네. 이디가 허주네꼬 저디가 허주네꼬에 동네 사람이 나 보면 다 젊어정건던 말이. 야, 너 아방신데 호금 잘려라. 이런 말을 못하다가 들여다댑니까 댕겨멍. 내가 언제 돌아다니믄 아들 허주네 했다는 거람. 야, 동사람씩 나 그런 헌마디도 권하본 적이 없어. 아이고, 태수다. 나도 이제 아버지 형 사는 게 지치고 해. 나도 또로 살구다 개미. 무슨 또로 살구? 내가 언제 넣으신지 그 말하고 하냐. 아이고, 이거 법과 이거 진짜로. 나한테 또로 고 같이 살킬있나? 아이고, 형이 형이 어떤 것인지 살까라. 아이고, 형이 형이. 아이고, 진짜 손잡이. 아니, 저 놈이 진짜 진짜. 허허. 참 이럴 때 좀 서로 좀 이해하고 양보고 오면 거 참 좋겸하는 거. 아, 그 아들은 아들대로 결혼행 자기만의 세상을 꾸려서 사니까 그걸 또 인정을 좀 해줘야 되고. 아, 아방은 아방대로 그 어렵고 힘든 시절 아이들 규명 살아와시라는 그 아버지의 생각도 좀 이해를 하면 참 좋겸함. 서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허허, 이거 참. 하후. 아휴. 아휴, 이 아내들하고 참. 아휴, 형. 아휴, 우리. 아휴. 아휴. 아휴, 우리 집사. 아휴, 오늘 무사히 주로. 당신이 형이 주로 보급해지는 거 참. 아휴, 현순아. 아휴. 아니, 쌉제는 안 해도 가위만 보면 똥꼥 싸워지는구나 참. 아휴, 아휴. 당신 방이 이제는 아이들하고 이제 안 싸울 거라. 안 싸울 거라, 진짜. 쌉제하는 형들 아이들하고 잘, 저. 아휴. 아휴, 진짜야. 아휴, 나... 아휴, 무사하지 그냥 하지 마라. 아휴, 성과식이 하지 마라. 아휴, 그냥 무사게. 어. 아휴, 무사. 아휴, 아버지 싸워하고 집 나가는 아들이 어디 있어 걔. 아 걔 뭐 어떤 겁니까? 동네 방네 다 소문냈고. 어디 저 아들 허준한 애왕 댕기고. 현대 책 빼기는 어디 동네 사라질 거라. 아니, 정말 모르고 가. 뭘 모른다 말일까. 난 뭘, 몰라, 몰라. 아휴, 진짜 몰라.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네. 적적한 아내, 강혜수 걔. 아, 다음 주 기일이라 어머니. 누구? 우리 어머니? 어. 어머니 다음 주 기일이라고? 그래. 벌써 강돼나? 아, 지 공부만 허멍 생각 안 해. 뭐 지 할 것만 허멍 해놓으나 내게. 좀 신경 쓰면서 아버지한테도 좀. 아, 옛날 어머니하고 아버지. 어머니 살아있었던 진짜 금술 좋아 안 하신디. 아빠, 우리 헤딩 놀이에요. 헤딩? 어. 나 헤딩 언제 잘할 수 있어요? 응, 응. 자, 간다. 던진다. 하나, 둘, 셋. 괜찮아.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이야. 축구 선수의 데크라.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 아들 잘하네. 자, 봐봐. 으쌰. 으아이. 너무 재밌어. 재미있어. 야, 우리 아들. 재미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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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아들. 아, 나 우리 아들만 있으니. 최고다. 아, 나 진짜 잘못해진 것도 없다. 아이고, 이제 알아서 가. 아, 어떨 거나 이제 영이 나와불고. 아이고. 이제 놔도 될 거. 이쯤 되면 이제 나한테 안 갈 거라. 일자리는 사람 따로 있고 수습하는 사람 따로 있어. 아이고 길에 와 없어. 아, 무잖아, 무para. 뭐 좋은 수도 있다? 고라, 고라. 말을 고르라고. 욕하지 말고 말을 해, 말을. 어, 어. 어, 아, 아 그렇게 하라고? 어어어, 역시나가 이제 각시하는 잘졌어. 야 얘! 이리와! 잘 좀 더 이제야 하면서 이리와 이리와 나 어버지까랑 이리와 이리와 어? 아버지 나한테 가? 아니 야 이거 무슨... 너 일어난 데야? 아휴 아침에 마당 쓰고 나 기분 좋습니다 아이고 참... 해가면 서쪽으로 뚫려고 나게 아이고... 아니 난 저 일어나네 집부동에 동남바퀴 형 돌잰니 운동 가지마시? 아버지 나한테 고찌 가게 가시 너 운동을? 나머지까랑 갔다 먹었어? 그러면 운동 오랜만에 아버지하고 고찌 운동 가게 갔지? 아이고 좋다게 나도 막 좋다게 띠형 갈까 마시? 갑시다! 자! 야 야 거찌걸라 거찌걸라 이게 저기 없어? 저기 없어게 아이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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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아이고... 벌칙과 아... 흔히도 잘잘잘서다 아휴... 아휴... 아침에 간 공기 먹으나 막 좋다 아휴 막 좋다게 너 여기... 운동 안에 단지 죽인 운동을 난 막 좋다 막 좋다 나 이제 앞으로랑 해 아버지하고 영행 운동도 가끔 하고 하게 아 경을 걸어? 예예 고맙다 고맙다 무사 이거... 호남사 그래... 일루 형 턱챙 아니 아니... 이거 저... 현배네 집... 아이고 나 다 들었으다 현배 형 만난 니가... 니가 사온 니가 집사람이 사와시냐 아이고... 이게 누가 사온 게가 중요합니까? 어... 아... 좋다 야 이거 이거 이거... 야 이거... 이거... 힘내지는 거 담따 네... 앞으로랑 이런 좋은 것도 먹고 우리 아버지 형이 오랫동안... 아... 아... 아이고... 나... 나 경호인 줄도 모르고 나 막 저... 헛궁져... 했지만은... 나 경호 생각하지 말라이... 어쌔게... 이거 먹고 했으나... 이제 또 운동을 해야죠 아이고... 힘이... 힘이... 힘이 벌쩍 남쩍 아버지 형이 집이까지 누가 빨리 가느냐 카마씨 집이까지 던는 걸로 네... 오늘 진사람이 전약할라 진사람이 전약할라 아이고 좋지만 네... 집이 전약하는 거라 뭐 알아서 준비! 야야야야야! 야 이놈이 시키... 거... 왜 이래 너야... 뭐야... 벽 내순 왜 이놈이 거... других